목적지에 도착은 했다는데 도저히 호텔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지? 호텔의 오프식 시간은 다가오지 내가 정말 어찌나 피가 마르는지 그래서 위경령까지 난 거야? 뭐 꼭 그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았거든 근데 넌 도무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애 같지가 않다 응? 왜? 너무 쌩쌩해 기분도 좋아 보이고 너 정말 아팠던 거 맞아? 네? 네? 집으로요? 네? 네